이동식 TV,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지금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이동식 TV 베스트 3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고민 논어 첫째, 무빙 큐빅스 스마트 이동식 TV 32인치 가격 279,000원 평점 4.5점 깔끔하고 세련된 화이트 프레임과 몰입감 높은 제로 베젤 디자인이 적용됐고 구글 공식 OS 탑재 둘째, 무빙 큐빅스 스마트 이동식 TV 43인치 가격 348,500원 평점 4.5점 43인치 광시야각 와이드 화면으로 더욱 생동감 있고 180도 피벅과 각도 조절 기능으로 매우 편리함 셋째, LG전자 FHD LED 스탠바이 미 TV 27인치 가격 78만 4,900원 평점 5점 자유로운 각도 조절과 스마트폰처럼 편리하게 터치 조작이 가능하며 무선 재생 기능 탑재로 자유로움 빠르고 합리적인 쇼핑 정보 고민 논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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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